네, 첫 번째 쇼케이스 저희 무사히 끝났어요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 강민이 오래 울었어요. 이번 쇼케이스 진짜 무대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. 내가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근데 왜 안 울었어요? 생일인데 진짜로 제가 울면은 너무 서럽게 울 것 같아서 이게 다 눈물 빨아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약간 막 이게 와 쇼케이스다 이게 아니라 이게 걷잡지 못해요? 팬분들까지! 팬분들까지! 기쁜 날이니까요! 그럼요! 진짜 저희 마음이 다 전달된 거 같아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. 너무 기쁜 거 같아요. 오늘 현덩이도 또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요. 그게 그렇게 너무 했어요? 근데 일주일 전부터 생일 축하하잖아요. 계속 그랬는데 당일 날이 제일 좋아요. 아무튼 저희 쇼케이스 무사히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. 수고했고 이제 이번 활동만 잘하면 되겠네요. 네. 화이팅 합시다! 화이팅 합시다! 하나 둘 셋!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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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